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네이든 학생 숙제를 볼 건데요. 여행 갔다 와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 거 제가 카드 하나하나 편성해서 생각을 품어서 그 생각이 계속 그물망이 되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그 그물망에 걸려서 함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품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을 때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을 일부러 배치를 해서 그 생각을 안 하면 맞출 수가 없게끔 편성을 반대로 지금 하고 있고 알아건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각을 품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일단 보죠. 뭘 지금 배우고 있고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를 영작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사이언스는 과학이라는 걸 알아요. 근데 철자 틀렸죠? 여기 S 뭐 저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. 사이언스를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? I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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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지? 여기 있네. 하아... 여기로 가야 된다. 여기에서 과학을 받아쓰기로 써낼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고. 그죠? 저 문장은 맞아요. 명사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 다음 matter 나왔는데 이건 뭐... 어? 뭐? brother? 아, brother였구나. 남동생. I has a brother. 저거 아직까지 틀리고 있죠. 그죠? have랑 has 이런 거 못 잡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다. 아직도 이러고 있다. 근데 이게 아직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지만 여행 가기 직전에 이를 잡을 카드들을 편성해 겪기에 학생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지식을 축적할 시간은 아직 부족했다고 판단된다. 이게 제 생각이고 일단 볼까요?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아이가 그거... 제 말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봐야 돼요. have나 has나 뭐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거잖아. 볼게요. I do homework. you teach students죠. 그죠? 당신, 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. 이건 됐어요. 그죠? 이건 뭐야? 그녀는... 이거 봐봐. 아, 이거는 아니야. 저건 다른 거고. 이거. 여기에서 I have라고 할지 I has라고 할지 들어봐야 돼. 이걸 봐야 돼. 이걸 봐야 돼. 봐봐. I has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. has라고 하죠. 그죠? 이거잖아. I have라고 뇌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가 그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에서 학생이 이거를 듣고 자기가 맞았다고 판단하는지 틀렸다고 판단하는지 책 카드 10에 틀린 카드 1, 156개의 리뷰. 11, 156개의 리뷰. 아, 컴퓨터. 이거 처음 보는 카드죠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카드를 편성해뒀고 이 카드가 이 시점에 학생에게 처음으로 보여졌네요.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이 만약에 아, 내가 틀렸구나 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은 알맞음이 아니라 다시 카드를 다시 눌러야 되는데 지금 뭐 누르나 볼게요. 알맞음 누르잖아. 틀렸는데 알맞음 누르네요. 이러면 그렇게 잘못 박힌 볼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. 근데 그마저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이런거 다 내가 받아쓰기 카드로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대충 소리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뭔지는 알겠습니다. 제가 생각한 이게 정확히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링크 생성되지 않나? 링크 생성될거에요. 아마 그 영상 링크 그대로 생성되잖아. 네. 이렇게 됩니다. 재밌네. 링크가 재밌게 생성되네요. 여기에 아래와 같다. 내 생각이 맞더라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거 한 시간이 11시 14 8시 33분이잖아. 얘는 언젠데요 그럼? 8시 47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틀린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야. 그러니까 점점 잡혀갈 수 있는 과정에 있긴 해요. 지금 현재 아직 못 봤다 뿐이지. 더 보죠. 나는 남동생을 한 명 가지고 있다던데 이게 I has a brother 이라고 틀렸죠. 그죠? 괜찮아. 점점 잡혀갈 겁니다. 프로세스 다 만들어놨어요. 잡혀갈 거야. 그 다음 문장 picture 있어요. 전에 어떻게 썼지? picture라고 쓰지 않았을까? 처음에? 아니네. 아예 안 봤구나.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중에 들어갔구나. 찾은 다음에 I like the picture. 대협. 그러니까 명사 형태에 대해서는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이게 제일 쉬운 방법 맞습니다. 나중에 바꿔야겠지만 I played activity 라고 하지만 저렇게는 말은 하지 않아요. 근데 저게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더 많은 걸 봐주고 싶어요. 지금 현재 I have arms. 이거 맞아요. 저렇게 할 수 있어. 수일치도 맞고 I guess the mountain. 추측했다죠. 그죠? 저거 과거형으로 안 나오잖아. 저기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부터 I guess the mountain. I guess the question. answer. 이렇게 할게요. 그래서 나는 그 이거잖아. 과거형을 안 쓴 거잖아. 그 답을 추측했다. 이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여기에 지금 이리 형태가 없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쓰기 문제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또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해요. I guess the answer. 추측했다가 과거시제란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어? 그리고 guess의 과거시제는 guessed죠. 이거예요. 답은.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.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아니구나. 야, 시험 많이 남았다. 더 보자. 여기까지예요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봐야겠다. 여기에 지금 틀리는 것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볼게요. 이걸 봐야 돼.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 음 명 저 응, 아네. 약간 처음 본 거야? 음 명 저 처음 본 게 아니라 많이 본 거네요, 이건. 좋아. He followed us 맞습니다. He followed us 그리고 문제는 여기 1.7달인데 2.4달 눌렀으면 됐어요, 여기에서. 왜냐하면 내가 전에 말한 게 이건데 만약 알맞음 위의 숫자가 11보다 더 길면 그냥 그때부턴 길면 그때부턴 그냥 쉬운 버튼 누르세요. 그래야 숙제가 줄죠. 그 정도면은 쉬운 버튼 눌러도 된다는 얘기예요. 제가 볼 때 제가 전에 다 재봤어요. 이런 측정값들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그게 맞아요. 그 다음 또 봐야 될 거는 내가 볼 때 그림 파일 위주로 봐야 돼.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이런 것들 이걸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지 봐봐, 이런 것도 저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빠르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대답해서 틀리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. 신중해졌어. 굉장히 무의식 의식 무의식 전부 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의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이 많아요. 그러면 뭘 하든지 틀릴 확률이 10%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어떤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100개를 봐도 평균 10점이 까진다는 소리예요. 무조건 평균에 적용됩니다. 존경한다. 좋아요.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. 너무 잘하고 있잖아. 그들은 I have a one I have a smart phone 그래. 이게 맞지. I have a smart phone 좋아. 이건 뭐야?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. 배운다야. 배웠다 아니야, 이거. 배운다. 그지? 잘했고. 저거 answer 어떻게 할 건데? I woke up at 8, 8. 이거 말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? 여기서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? 이거 맞출 수 있어? when부터 시작해서? when he doesn't 안 왔을 때잖아. 과거잖아. when he didn't I did not play games. 그지? 바뀌었어, 확실히. 뭔가 바뀐 게 보여요, 지금 현재. 여기까지 볼 건데요. 어, 좋습니다.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. 아, 참. 여행 갔다 와서 저희 보충 잡아야 되는데. 그거 일정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. 바로 문자 드리겠습니다. 바로 문자 드리겠습니다.